맷 대초시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자료 1. 식료찬료 전순위 1460년 산조인 원흥 치신번 불독면수 산조인 일량좌 수일성 연취즉 함의이합 자족식지 번역문 이고요.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맷 대초시 한 양을 빡고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그 즙을 취하고 쌀 두옵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먹는다. 조리법 1. 맷 대초시 한 양을 가루낸다. 2. 맷 대초시 가루에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즙을 낸다. 3. 쌀 두옵과 맷 대초시 가루즙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. 입니다. 4. 하 내가 너무 부르시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